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유진입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퀵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리클레르 커버 촬영했어 무슨 옷 입을지 고민하기 나 진짜 오랜만에 멜론을 먹었어 오늘 촬영장에 이렇게 멜론이 엄청 잘 깎여져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 최애 별명? 강아지? 나는 피스타치오색 오 퀵터뷰네 이거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태국 음식으로 할게요 태국 음식 쉴 때 나는 집에 있지 너무 많은데? 나 근데 최근에는 강릉 강릉 가고 싶었어 강릉 가고 싶었어 뭐였지? 태연 선배님의 What do I call you? Hell no stranger 나는 퀵터뷰넌 나는 퀵터뷰넌 뭐야? 뭐야? 따라라라라따 뭐야 어떻게 알았어? 대박 나 시리얼 진짜 좋아하는데 짠 우와 이건 처음 봐 뭐야 고마워 나 이거 가져가서 완전 맨날 맨날 아침마다 먹어야지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시리얼도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